하라는 일은 모르는 거야. 내가 한 살이라도 젊고 힘했을 때 우리 딸 결혼했으면 좋겠어. 우리 딸이 인천지검 수석검사라는 거 알면은 초청했달까? 내가 너는 지 흘려줘. 나하고 내게 올까? 우리 길나가 연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? 우리 집 식구 될려고 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. 나랑 어쩌겠단 생각이에요? 스님한테 가슴 떨리고 매력을 느껴요. 그냥 단순히 연애 그런 거 아니고 삶 자체를 같이 하고 싶어요. 내가 올해!